광주의 한 도로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70대 여성이 마주오던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. 광주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저녁 6시쯤 광주광산구 우산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78살 김 모 씨가 마주오던 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경찰은 김 씨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역주행을 하다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광주광산도 wel킹이